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반디의 반디입니다 자 오늘은 왕사마귀가 알을 낳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왕사마귀는 지금 가을철에 알을 낳는 시기인데요 이 왕사마귀가 실제로 알을 낳는 모습을 보기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반디와 함께 그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디 영상을 보시기 전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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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